크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흫 크흐흐흫 크흐흑 크흐흫 크흐흫 이거 빨리 밀어야될 것 같은 느낌인데 크흐흫 크흐흫 저기 아저씨 크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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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다요! 아아아아아아 와 여기 길이 어우 잠깐 여기가 되게 있구나 다행이다 여기서 쉴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정말 답답답해 갑갑갑해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이걸 한번 밀어봐야지 뭐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밀어 다시 밀어 자자자자 올라갔다가 다시 근데 이런거 정말 싫어 안좋아하거든 게임이 이런 이런 제한적인게 있는거 정말 싫어하는데 왠지 더 싫어 아아아아 나탈리아가 가야돼 나탈리아가 가야돼 나탈리아가 가야돼 나탈리아가 가야돼 하나아 신속하게 간다 둘 아니 정말 이렇게 쉽게? 다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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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서 나 여기를 못봤었어 그래갖고 계속 헤맸잖아 아까도 수리님 배협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537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537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더 밀어야 되는데 이거 terror visits 아이구 왜 또 아이구씨가슈 här 제이채이 제이채? 쳇쳐쳐쳐쳐 쯧쯧 너 약점 거기야 그래 새끼야 일어나 빨리 그정도로 안죽는다는거 내가 더 잘하라 어이구 무슨 사다코니? 완전 링이여 야야 타점은 뭐야 쏠꺼하네 이 새끼야 무슨 링이야 자 또 잠깐 여기 들렀다가 여깄고 자 다시 여기 길이 있구나 그럼 저기 뭐지 이렇게 템이 많아도 왠지 베리파트는 불안해 난이도가 다른 그거 클리어파트에 비해서 어려워서 어려운 편이라는 분이 자 여기까지 오면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 아니네 이건 새로운 매크나? 그래그래 뭘 버려 쓰읍 아아 일단 이거 안쓰니까 버려 버리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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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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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쪽으로 나가보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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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또 메이야 아 아 나 또 무우이야 흠 나 또 나와 너환 흠 흠 흠 아아 와아 자 됐다 아아아 안돼 안돼 야 이 잠놈들아 아아 깜빡이 켜고 들어와 대체 왜 안죽는데 왜 아우 아우 쩌놈 어쩔수없고 저 말고 야 똥싸는 새끼 어딨어 왜 안나와 어딨어 여기 있구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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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 우리 도망칠 수 있어 어차피 조금만 조금만 올리고 내려가면 되잖아 아이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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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아니여 이제 아이씨 아이씨 다시 돌아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 아닌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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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녕하세요 저기 그냥 튀어도 되는 곳이니까 튀어버리게 튀면 안되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또 뭘 쉬어 이새끼야 아유 진짜 저건 또 뭔데 대가리냐 고고고 자 도요 됐어 자 이제 드디어 내려갈 수 있게 되는건가 아 와 이게 확실히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 1100이야 하지만 딱 한개밖에 못 단다는거 1300 1300 1300 1350 아니 겨우 50달자고 여길 여기다 이거만 단단 말이야? 어 어우 싸증나 파이.. 매그넘파이선이 더 낫잖아 이렇게 치면 차라리 어우 싸증난다 이렇게 늘어나.. 네.. 자 이제 내려가면 되겠네요 자 이 밑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왜냐면 예부니까 그리고 젊으니까 그래 그 맘 다 알아 니 나탈리아 보다 못생겼다고 해서 서운하지 그럴 것 같았어 왠지 자고로 여자의 적은 여자랬어 하지만 나탈리아가 출동하면 어떨까 나탈리아 깊고 진한 보스전의 냄새가 나는군요 이러니까 나탈리아가 웨스커가 싫어하는 거야 알렉스 웨스커가 그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나탈리아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 할망구라는 소리를 좋아할 여자가 어딨겠어 세상에 자 표본이송기록 비양시설에서의 표본요청 수량 인간 79 공업시대 71-21 블록에 거주자대 저게 다 시신이라 이건 이건데 아냐 적들 아니네 혹시나 얘들 일어나가지고 공격해올까 싶어했지만 별거 아닌 그냥 일반 몹이었어 그럼 됐어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베츠신과 함께 보스전이 이어지겠지 아 아닌가 왜 무슨 완전 이거 완전 무슨 스펜서 저택이랑 비슷하네 세상에 세상에 저기 또 있고 한마리 있고 거꾸로 뭐지? 죽어! 안돌아가니? 자 8이라고 이게 어디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엠블렘이어스에 필요하고 어 이거 모양이 진짜 바 1 그 양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아 아 아 아 샤워시 투척류가 남아돌아 남아돌고 있어 아주 맘에 들어 아주 좋은 영상 어머니 이 시신을 가지고 애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들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빨리 뛰어서 잡고 튀면 돼 다 안잡아도 돼 오 베리 거기서 부비부비 하지 마시고 불키지 마시고 집사장 그치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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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단도부터 간다 자! 자! 저기구나! 어휴 새끼가 화염병! 자! 죽잉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여기도 하나 어잇 에잇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께요 아니 매그넘 탄약 케이스를 줄라이면 매그넘 탄일죽을 주라니까 이 못난것들 청자 간주면서 주지도 않을거면서 보안카드가 필요해 그렇다면 아까 그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으로도 안갔었죠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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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이 될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았다 역시 저택 한번 다이나믹